장수군이 웹소설 콘텐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웹소설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완주군이 청년들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장수군 개남면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에 웹소설 작가 4명이 입주해 농촌과 자연 등을 소재로 창작 활동을 펼칩니다. 작가들은 지역 단체 및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고 주민들과 소통 교류하면서 작품 구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은 지난해 이들 작가들의 소속사와 웹소설 콘텐츠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생활 인구 증대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 관련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내놓은 청년 3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 정착과 활력 수당, 2배 적금과 관련해 도비와 군비를 들여 성과를 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는 모두 361명이 선발 대상인데 직장 근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거나 구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자립도를 높이게 됩니다. 지난 1일 무주에 라오스 출신 계절 근로자 29명이 도착해 건강검진과 필수 교육을 받은 뒤 딸기와 토마토 재배 농가에 배치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11명이 추가로 입국해 시설 원예 농가에서 일손 돕기에 나서는 등 연내에 모두 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임실군이 영농처를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총 4개소에서 운영되는 임대사업소는 22종 800여 대의 농기계를 오는 6월까지는 매주 토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여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